딴따라야? 이 하숙집 하나에 딴따라가 둥식이나 있네? 어? 쟤가 왜 딴따라예요? 저는 재즈 뮤지션이라고요. 백앤머리에서 차가운 칼을 맞이한다 해도 길을 걷다 관자놀이에 붉은 점이 생겨도 스파이에겐 이상할 게 없는 일이다. 하지만 왜일까? 내 임무 수행에 문제라도 있던 걸까? 아니면 내리 버려진 건가? 극령 조장 니에랑. 짐승 어디 안 가는구만? 오랜만이야 원리한 동무. 문 좀 열어보라. 저 이랑 금위 항상 도움말은 글자. 조용히. 수행. 감사합니다.